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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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가보니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오 룩지길 기장에 아시오 도로 휘대무스리 기다리리 사여 아시오 휘대무스리 휘대무스리 기다리 사여 차교정보 형님 아이고 아 근데 누가 그랬네 불알바치고 경계하라고 아이고 참 나 그런 소리를 누가 하였어 그거 조심해야겠네 항상 사람 때리겠어 일루 자빠졌다 아까 저 카메라 감독님 한 대 맞을 뻔했어 안 맞은게 다행이야 어제 우리 진장노선생님께서 부대주는 바람에 안 맞은거 그럼 잘 다듬어야 돼 하여튼 날씨도 이렇게 맑고 좋네요 오늘 내가 이게 신발이 제가 어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진짜 그지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그지같애 내가 신은게 그지같애 그래도 통가죽이래요 여기 옆에 장사하시는 분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회장님께서 딱딱 성부를 주시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사 잘 돼야 돼 우리 신발 필요하신 분들은 통가죽이 싸게 드린냐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어 우리 이제 막먹으니까 오늘 이따 줄게 한 병 갖고 온거 왜 사 온거 오늘 주문 또 개시 잘될게 자 우리 방도 잘 팔리고 오늘 방 어? 자 좀 빨란거 노래 한번 할까요? 네 그려 진또이 어 신밧다 진또이 있어 신밧다 진또이 그걸로 한번 싹 올려서 한번 두드려보죠 자 우리 한번 어허차 에? 이 비나기 품 맞다네 에? 이 신발? 어떤거? 아아 이거요? 이거 때리면 떼지는데? 아뇨 이건 내가 해야되는데 에 아 제가 할게요 이거는 에 자 한번 신나게 어 싹 때리자고 아따 아침부터 어 한번씩 때려줘야지 어 아까 마이크 마이크 저기 저게 좋은데 아 괜찮아 암까라 좋아 응 뭐 바쁜디 아 이것도 괜찮아 내가 저기 고쳤어 하하하하 너무 높아 근데 아 이거만 이게 대가리가 탓 돌아갑네 이 에 에 에 힘이 없어 얘가 하하하하 어 어제 누가 비하글라 줬는데 헤헤 그거 매길걸요 아 엿 예 내리면 내려와 내리면 안 올라와 안 올라가서 에 이걸 빼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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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한 번 칠해서 그래 여기다가 본드 말라놨는가 봐 안 내려다 거기다 본드 말라놨는가 봐 테이프를 쳐놨고 밤에 돈 많이 벌겄나 아니면 마이크 때 얼마 안가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 해 주면 그렇지? 괜찮아요 마이크 때 찬떡했는데 집에다 다 먹고 왔어 못 실어가지고 차가 한 대라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꽉 차가지고 아이고 실을 데가 없어 의자도 한 한 백개 갖고 올라다가는 지금 한 백개 갖고 왔는데 없어지는게 더 많아 어디 갔나 근데 이거 없네 열차가 아니 그게 아니고 양객이요 양객이는 뭐 그래도 선생님보다 후배요 완전히 선생님 여태 그걸 이걸 하고 이씨 하하하하 벌써 인간문화제 돼가지고 저기 불효자논놉니다 이제 왜냐면 불효자논놉니다를 한번 딱 해가지고 옛날 전통으로 해가지고 수맹우면 되길라 그래 극장식 쇼로 그게 쇼커스 그죠 현대님은 그게 맞아 하여튼 우리 후배들 잘 가르쳐서 다섯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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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명이면 다 해먹어 두시간이면 끝내준지 뭐 자 한번 신나게 갑시다 저 우리 음향감독님 어 허신게 저 디스코 158 진두배기 저 싹 돌려주고 디스코로 싹 허셔잉 음향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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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음향감독이 흰주에 잘하는거요 자 갑니다 itar 수아 습과 수아 아 수아 수아 나 이제 변함없는 입원하여 침토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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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생활이 좋지 않다 불별한 사람을 말하여 침토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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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 바람을 견뎌면 한계의 체념을 가면 바로 침토뱅을 지켜 침토뱅이 침토뱅이 오오오오오오오 허위헬헬헬헬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년을 대회에 지원하는 침토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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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후용을 감성하여 내 선보단 침토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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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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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n't you paying attention? GREAT EV quindi 그래 얘기할때는 트지마 민요가랑매들리 있잖여 그거 한번 할라그려 그거 그냥 원키에서 반키만 딱 올려줘 우리가랑매들리 그래서 이제 난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하자 제가 노래하고 여기 위에 있으니까 제대로 부들부들 그러니 내려갈까요? 내려가는게 나아서 에잇 가수도 아니고 음악은 판은 냈는디 가수는 가순디 맨날 그냥 트립이 나가긴 나오는데 보더라 아니여 내가 할게 다리가 왜이렇게 짧아 내 다리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어 이렇게 어? 엿 먹는끼야? 어 저기 그냥 신경쓰지말로 하자고 자 우리가랑매들리 내가 얘기했잖아 반키만 올려달라고 킹구멍이여 다 나와 이왕이면 조금 앞으로 나와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미쳐야되는데 멀리 있으니까 안 보여 옆에 사람 그렇지 너무 바짝 미루면 또 안돼요 그렇지 조금 뒤로 티놈피를 맞춰야되 항상 그렇지 그래야 또 딱 화면이 딱 잘나와 자 너무 뒤로 미루면 이제 어떤사람은 쫙 잘나와 어떤사람은 뒤로가 그런다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좀 더 와요 유황이면 그렇지 그래야 화면빨도 잘받는게 그죠? 잘 보이잖아 그 놈이 쫓아가서 놓고 이렇게 갈수 놓고 한사람만 찍으려면 또 힘든자니까 신나게 신나게 아 그래 자 신나게 근데 이 선생님은 뒤에서 너무 세게 때리지마 귓구멍앞아 죽어 음악소리들 깽가리가 그냥 귀를 뚫어 그러니까 귀를 안먹을 수가 없어 제가요 가는기가 먹었어요 31년 음악을 이렇게 세게 틀고 그냥 이걸 두드리면서도 음악을 키워야되 어쩔수없어 안 들려서 근데 이 아이고 귓구멍이 남아나가시오 자 한번 말이 필요없어 한번 신나게 우리가 화면들이 신나게 한번 갑시다 요것도 158로 가야지 아리아리 시리시리 아하다리 소름수 빼고 아리아리 포켓으로 넘어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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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暮るを裏流れ 死んだね日暮るを裏流れ アリアネよ? 月明けあはないよ アリアネホホキロ? 僕も分からん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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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타고 헛둑기 사헛둑기 탈포시 있다베 고기여지 여차 고기여지 여호 고기여차 내 소리가 짠다 고기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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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여지 여호 고기여차 배놀이 하장 하오 고기여차 아이고 이야 마지막에는 딱 끝나면 사물놀이로 딱 하면 좋아 마지막에 그제? 근데 이제 끝났어 계속 갔다가 디비네 아이고 참말로 짐은 차이가 있다 내가 좀 이따 치고 올게 어딨어 짐 아이고 마지막 쳐요 아유 물도 쳤어 야 역시 자 한번 마지막 짐 한번 끝나 아유 이렇게 끝난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길을 들인거에요 길을 그리고 뭐를 해요? 네 명 해요 나 질질게 아 내가 푹 질게 자 푹 푹을 큰거 쳐야되는데 아 괜찮네 자 셋 넷 됐어 아 아 웃으리 shakes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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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은 화끈하게 사랑하는 날 당뇨로는 순정없이 사랑하고 목도일은 폭탄 걸고 사랑하고 그 여일은 그쪽같은 사랑을 함께하고 사랑만 하도 가도 아쉬운 일이세요 기념개경해서 무얼해 토요일은 포닥포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그쪽같은 사랑하고 천년아유년 함께 행복하세 사랑만 하도 가도 아쉬운 일세 기념개경해서 무얼해 토요일은 도닥포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그쪽같은 사랑하고 천년아유년 함께 행복하세 천년아유년 함께 행복하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다 흘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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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주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행복하네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뭔 돈벼락을 맞는데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샥씨가 오른쪽에 딱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캔디 품바 팬클럽 회장 회원 회장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심환 품바 우리 팬클럽 왜 안오냐 이따 나한테 잔줘도 돼 우리 캔디 품바님 오고 영심환 품바님 올 때 그리고 또 직장 동생님 올 때 조금 주고 그래 삐져 안줘 하여튼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제 단장이니까 어차피 다중에 다 모아먹잖여 감사하고 한 분만 더 하고 또 이제 다른 분들 공연 들어가야 본 공연이 가야지 그지? 그럼 뭐? 돌이키지마 이은하씨 노래네요 아이고 이은하씨 속세를 떠났단가 아파가지고 병 걸리고 또 고치면 유방암 유방암 걸리고 또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속세를 떠나고 있대야 지금 절해가 있더라고 아이고 참 그 수많은 이제 고통을 다 받고 댕겨서 하여튼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슈 그래 돌이키지마 옆집 누나 옆집 누나 옆집 누나 옆집 누나 머리 조심해 안다네 키가 너무 커서 안다 우리는 딱 적당하게 달아놨어 이거를 아이고 자 돌이키지마 아니 옆집 누나 옆집 누나 네네 그게 좋아요? 네 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나은 아 제가 아 이거 좀 해야 돼요? 하하하하 섹시 댄스 여왕이 여왕이 나은 여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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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여왕이 여왕이 나은 여왕이 여땡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전시 동구청장 표창장 6.25 참전용사 표창장 6.25 참전용사 표창장 저도 같이 받았어요 우리 나라를 지키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으신 분들에게 봉사하고 그러는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또 아낌없이 봉사하고 또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아 이제 화요일로 바뀌었구나 화요일마다 봉사를 갑니다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름다운 봉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돈 벌어서 좋은 일 한다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그죠? 에? 맞죠? 얼마나 좋아 이런것도 하고 저런것도 하고 이제 우리 풍바협회에서도 풍바들도 이렇게 이제 다답이 되가지고 봉사 많이 흐러 당겨야돼 그게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 팬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서 또 함께 또 봉사하면 그게 더없이 또 행복이잖아요 그죠?